되게 짜릿하더라고 진짜 짜릿하더라고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우리 어제부터 봤을 때 스테이 너무 많았어 스테이 정말 많았어 어제 진짜 많았어 정말 너무 많은 감동 수세라동? 거기를 이제 우리가 채우잖아 아 그쵸 이제 거기 스테이트만 채우면 거기는 진짜 이제 끝장납니다 진짜 스트레이키즈랑 스테이만의 파티 진짜 멋있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저희만의 아지트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소리를 엄청 열심히 지르면 안 되나? 아직은? 아직 일고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죠 여러분의 열기로 그 도매 뚜껑을 열어주세요 뚜껑을 열어주세요 진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 수상불광을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다 나들었잖아 근데 진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아 근데 창문이 깔 수 있는 거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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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어샘입니다 열심히 연습했어 잘했어 안 그래 형이 진짜 선생님이었어 진짜 선생님이었어 기가 선생님이었어 오늘 외울 수관하자마자 기가 시간에 빠져네 야 기가 진짜 오랜만이야 야 기가가 제일 좋았어 기가 선생님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거기서 요리하는 거 같아 아 그 그 아 갑자기 까먹네 그 보드에다가 녹아서 아 성땡이 그러셨구나 우리는 잘 모르겠네 아 그럼 뭐죠 성땡에다가 그 어떤 그 너가 하는 거 납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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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아니야? 나 그때 있었어 그거 와이프 아니야? 옛날에 그랬다 그거 아 옛날에 납땡에 납땡은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전공으로 배웠어야 돼 어쨌든 어제는 오늘 우리 세이브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어제 와 전력직주하는 무대 아 아 그 진짜 쾌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진짜 뛰어가서 그쪽에 딱 부착했을 때 하 하 이거 순차할 때 너무 행복했어 25년 만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본 거 처음입니다 아 진짜로 8분 동안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아 열심히 춤추는 거지? 맞아 진짜 8분 동안 너무 잘했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맞아 맞아 잘했어 와인 어땠어요? 와이여도 진짜 와 솔직히 좀 죽을 뻔하게 올라갔을 때 기사라덤에 전경이 뻔했을 때 크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저 그 제가 먼저 가가지고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물을 계속 마셔 계속 물 마시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에 이제 팬분들께서 이렇게 보잖아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맞아 인사하는데도 일단 올라갈게요 이러고 올라가서 딱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일단 좀 기다리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꽤 오래 걸리지 않아? 어 너무 이렇게 근데 아픈 것도 없었고 원래 연습할 때는 막 이렇게 아프잖아 맞아요 너무 긴장해 너무 긴장해 진짜 웬만에 몸이 부서져라 추석하고 진짜 예쁘게 떨어졌어 맞아요 잘 나왔어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그 천사가 떴어어 진짜 바니바니인 줄 알았어 하늘에서 부서 그거 라페타에서 시타 내려올 때 그 그 몬드 느낌인지 알지 맞아 아 오늘 일어 오늘 일어 나오는데 그 목이 아프더라고 진짜 진짜 쏟아 부었어 진짜로 다들 끝나고 보니까 다들 씻었더라고 맞아요 땅샤워를 했더라고 다들 메이크업이 지워진 상태여서 진짜 바로 주저앉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나 제일 힘들었을 때 이거 맨 마지막에 하고 있을 때 나 이거 할 때 아 힙하는데 와 맞아 팔에 힘이 다리 막 부들부들거리고 팔에 힘이 넘어가자마자 다 주저앉더라고 진짜로 약간 오랜만에 느끼는 희열이었어 맞아요 약간 이런 큰 시상식에서 뭔가 이렇게 다 때려받는 그런 거 맞아 역시 스케줄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고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들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추구했던 거였어요 이번에 최선을 좋아해 만약에 스테이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퍼포먼스 진심이잖아 맞아요 진심이지 퍼포먼스 진심이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맘한테 이렇게 큰 기회에서 우리가 또 그냥 가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멋있게 미달고 저희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엔딩을 또 장식할 수 있기도 맞아요 저희 진짜 이제 엔딩을 장식하는 그런 정말 부담이었거든요 정말 부담이었거든요 네 부담이 됐어요 저희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맞아요 맞아요 다들 많으세요 다들 많으세요 우리가 해도 되나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뭔가 더 오케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만족시켜 드려야죠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맞아요 책임감이 확실히 많이 따랐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진짜 몸 부셔져렸던 거 같아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스테이 더위에 진짜 새해밖에 엄청 나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스테이 밖에 없다 대박 예쁘다 아니요 창빈이 형 잘 주면은 뭐예요? 아 맞아 오늘 몰랐죠 처음에 처음엔 몰랐어요 되게 웃기자라고 되게 궁금해요 나만 승자가 됐어 우리 막는 거 아 맞아 얘가 이러고 내가 적었어 막내 창 저 사실 그동안 숨겨왔던 게 네 막내 숨겨지진 않았어요 아직 숨겨지진 않았어요 잘 안 숨겨지던데 그래요 어쨌든 네 잘 좀 해라는 그 아 예 네 그 어떻게 많아 좋고 어떠십니까 아 보고 네 힘이 좀 났던 거 같아요 아무튼 이제 웬 연말이잖아요 맞아요 마마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시상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남은 시상식들 더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자 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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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네네 gig으셔발 마리 촬영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